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제53회 발명의 날을 맞아 오는 2월 1일까지 발명 유공자와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모집합니다. 유공자 포상 신청 대상은 발명진흥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추천도 가능합니다. 이번 포상 선정자는 총 80명 내외며 금탑을 비롯한 산업훈장과 포장, 대통령상을 포함한 표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. 올해의 발명왕은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최우수 발명자 1명이 선정되며 상금 3천만원과 함께 트로피 등이 수여될 계획입니다.